아산에 왔어요 아산 왜 왔냐 보이시죠 17년 2020년식 상승 인바디를 살았습니다 자 끝내주죠 아 진짜 좋네 세치 세거네 진짜 연식에 맞게 엄청 차가 상태가 좋네요 끝에 보면 좀 찌그러지면 됐네 타이어도 한번 볼까요 타이어도 한번 보고 축타이어 후축이구요 타이어 끝에도 양호합니다 지금 차 상태 전체로 확인했는데 차 상태가 너무 좋네요 차가 지금 많이 닿는 단계로 제가 입구 입구에 연락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사트럭 대표 방송국 입니다 자 오늘 10대 2마디 돌아왔어요 2차입니다 네 2차입니다 지금 저거 찌그러진 부분을 알고 차 오세요 차이가 안 좋잖아요 아 예 상세가 조금 차이가 안 좋고 네네네 그래서 제 구멍을 돌렸는데 차이 가까워 보세요 100원짜리 하면 아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깎았습니다 사장님 제가 깎았습니까 아니요 간과 없이 정말 사장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간과 없이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한숨 틀어 화이팅 간과 없습니다 여러분 차만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간과 없이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